여수 국동항에서 열린 축제들이 불법 축제였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는데요. 이번엔 축제에 참여한 상인들이 무허가 축제인 걸 몰랐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. 김단비 기자입니다. 지난달 여수 국동항에서 열린 두 축제에서 장사를 한 상인들은 이 축제가 불법인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. 당연히 허가를 받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. 그 기계를 그 큰 기계를 거기다 덮어놓고 왔었어요. 내가 허가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 큰 기계를 절대 못하고 그냥 와버려요. 적법한 축제인 줄 알고 참가비 등 명목으로 축제 관계자에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지급한 상인들. 하지만 열흘로 예정돼 있던 축제가 갑자기 5일 만에 중단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. 준비한 물건도 다 팔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철수했습니다. 축제 관계자는 축제를 중단한 건 시에서 철거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본인은 불법 축제이기 때문에 말렸다고 주장했습니다. 일부 상인에게 돈을 받은 건 인정했습니다. 불법이 난무한 두 축제가 무려 열흘간 열릴 동안 여수시는 몰랐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가운데 상인들은 축제 개최 측을 상대로 고소장 접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담입니다. MBC 뉴스 김담입니다.